이거 찍어서 스토리님한테 보내드려야겠다 아니 무슨 비인기에 나이태가 있어 출력한거라 이게 어쩔수 없잖아 아니 일단은 아무것도 안해봤어 해본 것도 있는데 이건 안했어 내가 오늘 회사 점심시간에 블랙이글스 문의를 검색을 해봤는데 야 X 됐다 딱 들은 생각 아래쪽이 제일 화려해요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다 그 7E 블랙이글스 T50 사 보시면 저 그 키트 있어요 MCP 그거 걔네가 도안 따라하기가 정말 쉽거든요 그게 축소하셔가지고 아 근데 마스킹하려면 진짜 일인데 이거 그래서 이 스토리에서 마스킹 씨를 주셨습니다 는 일반 전투기용이라는거 그니까 얘한테 맞춰서 이제 대강 가야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이라도 그냥 마구 바꿔먹을까 사쿠라 대전 사쿠라 대전 사대는 할겁니다 그럼 걱정 안하셔도 되고 알겠습니다 사대는 할건데 예예 사팀? 사팀? 하키지 마는데? 응? 뭐라고? 이거? 형 잘했어야겠다 뭐라고? 형 잘했어야겠다 왜? 블랙서프니까 지금 올리면 또 저랑 뭐 그냥 이 에브라씨 그쪽으로 가져가면 돼요 난 비행기가 지금 5대나 있는데 응 형 죽고 싶다 형 형 형